안녕하세요. 피아니스트 유나인입니다. 또모 측에서 어려운 곡 3개를 준비해오라고 해서 오늘 준비해봤는데요. 첫 번째 곡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워하는 곡인데요. 왜 못 치는지를 몰라서 어려운 것 같아요, 이 곡은.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런 곡인데요.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들릴 수 있는 곡이잖아요. 근데 연주를 하다 보면 연주를 끝나고 나서 오늘은 모차르트가 조금 괜찮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못 친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더 예민하고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었으면 분명히 들리거든요. 어딘가가 조금 이상했다는 게. 근데 그게 제가 캐치를 못 한 거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곡인 것 같아요. 내가 못 해도 내가 모를 수 있어서요. 위험한 곡이죠, 굉장히. 두 번째 곡은 리스트 이스판스 캐랍 소지아입니다. 세인의 노래로 바레이션으로 만든 곡인데요. 테크닉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. 그게 왜 어렵냐면요. 바레이션마다 테크닉이 바뀌어요. 조금 적응된다면 다른 테크닉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. 테크닉의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편히스트들이 이 곡을 친다고 하면은 테크닉적으로 먼저 물어보는 곳이 하나 있는데요. 한번 쳐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테크닉적으로 무대에 있으면 너무 욕심이 나는 부분이어가지고 빠르게 치는 것보다 조금 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연습이 잘 안 된 상태 무대로 나가면은 음 맞는 거에 자꾸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음악을 잘 못 만드는 것 같아 이 부분. 네 세 번째 곡은 피아니스트들이 연주를 하면서 연주를 하면은 성격을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. 저는 성격 자체가 약간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음 예를 들면은 전하고 싶은 감정은 고마움인데 그 둘러싸는 다른 감정들이 생기는 경우가 저는 굉장히 많거든요. 상처받을까 봐 두려움도 쌓이고 음 미안한 마음도 이렇게 둘러싸이다 보니까 진짜 전달하고 싶은 감정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또 이 음악에서도 부스란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다른 분들한테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어려운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아멘 네 으 으 으 으 요런 고기인데 뒷부분에 으 이 부분도 굉장히 제가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감정선이 두 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할 때마다 그런 거를 음악이다 보니까 소리로 전달하는 게 칠 때 그냥 어떤 감정이라고 정하고 치기가 싫어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딱 앉았을 때 그 순간을 만들고 싶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떤 진실된 순간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려운 곡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